랜덤무기전쟁 여러분들은 다 뒤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졸라좋은 무기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게임 이긴거 같군요 자 5분지 킬타임이구요 일단은 녹방보시는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 목소리가 왜이러냐면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이래요 며칠 뒤에는 나아지겠지만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잔잔하게 할걸요 너블리 왔네 여보세요 너블리님 팀이에요 아 시작부터 저게 팀제한 감동적인 순간이 올줄이야 닌 뭐에요 저요 저는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입니다 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디세요 저 어디긴요 여기 있구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에요 독침이죠 오 진짜? 네 독침에 새로운 대추가 됐나봐요 독침이 왜 이런게 있어요 티모인데 티모 티모 그게 이걸로 은신한 다음에 상대방을 독침으로 죽이는거죠 아 그 원래 티모네 독침 빨리 나가는게 아니라 한발 나가는거잖아 너도 그닥 좋은 능력 걸린건 아니구나 1초에요 1초 1초 1초긴 한데 네 그거 다 맞춰봐요 네 하하하 하하하 아프죠 예 많이 아파요 엄청 아프죠 하하하 네 엄청 아파요 나 칸다라야 네 YBJB님 100개 뱅개 고맙습니다 어 나 칸다라야 북한 subway 왜 많이 난다니까 안녕히 계세요 방금 두댐 저런쓰 아이 트흑 MER 학 ri 병신 하냐 얘 잠시 뒤 너구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자 너구리 전화 옵니다 너구리 지금 빡쳤어요 지금 잠깐 드립치려고 버린건데 제가 분명히 가는 모습을 보고 드립치려고 버린건데 네 뭐죠 너구리 너구리 지금 전화 안오고 있어요 계속 양배추다 자 배추 뭐하나 전화해볼까요 여보세요 배추야 나는 네가 참 좋다 저요? 너 아버지 참 좋아요 난 네가 참 좋다 저도 아버님이 참 좋아요 어떡하시죠 팀이요? 응 아버님의 무기를 확인하고 나서 나 이거 어떤거에요? 아버님 그거에요? 어 저 찍건데 왔던거 왜요? 오 우리 듀오네 오 이거 봐서야 듀오 야 쟤 왜 왔어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가 우리 능력 받는데 어떻게 해 죽일까요? 죽여버릴까 그냥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킬타임 전이니까 죽여버리고 무기 확인한 다음에 보내죠 에이 그건 룰에 너무 어? 어긋나지 않은 행동이구나 죽여보자 아직 킬타임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 책 읽어봐 내 독침 맛을 봐 잠깐만요 왜 아버님 왜 너블모님 좀 초대해주실래요 어 야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야 너 야 배쥐아 들리냐 네 들려요 뭐냐 야 스카이프 저 안들어왔어요 아기 개쩌는것 같아요 스카이프 그런데 저 독침은 가둬도 되니까 의심만 주시면 안됩니까 너블모님이 닥쳐요 야 너네 스카이프 업데이트 해야되는데 너블이 저를 업데이트 했는데 하고왔는데 잠깐만 아니야 너 안했대 너 안했따 떴어요? 너 안했따 떴어 아 너블모님이 안한거 같은데요 아 너블이가 안했어 저 가야되요? 너 통화 어떻게 끊어요? 야 킬타임 아니야 아직 네 그렇군요 어 이제 킬타임이야 근데 아버님 통화 어떻게 끊는거에요? 통화 끊는 버튼이 없어요 그니까 제가 한번 끊어볼까요 은신만주 어떻게 안될까요? 그니까 야 배쥬야 너랑 나랑 통화가 안 끊어진다? 이거 이렇게 하면 끊겨요 쭈댔어 언니 이거 이상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통화를 안하고 있는데 통화가 되고 있어요 배쥬야? 네? 미친 굉장한 현상이군 너랑 나랑은 팀을 할 수 밖에 없겠어 안돼요 이중통화를 해볼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통화 끊는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저 팀해요 싫어 저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 어 그래 팀하자 네? 나 해년대 괜찮아? 네? 해년대 괜찮아? 스웍 짜exp juicy 짜 Ok 짜 lobby 스트레기 너도 쓰레기잖아 그래서 왜그래 그게 아니라 통화가 연결하거든요 그냥 누구랑 입니다 통화 겹쳤어? 난 배쥬랑 통화하고 있어 동일이 너는 핑맨 목소리가 들으면 나는 배추 목소리 들다 저희 그러면 둘 다 죽입시다 응? 그럼 팀 합시다 그러면 싫어 너블람에 방황하고 있어 내가 무기 줄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인공호흡기라는 능력인데 네 다이아모자도 있고 얼음도 있고 물도 있어 자 자 이제 이걸로 열심히 사람을 죽이렴 제가 록스 합니다 진짜 그래 수고 진짜 록스 합니다 님 수고 게리야 네 게리 능력이 뭘까 글쎄요 아버님은 어디 있을까 우리 뭐 걸렸을까 우리 게리가 글쎄요 뭐가 걸렸을까요 나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는 뭐지 해녀 빙판이랑 물만 졸라게 많은데 빙판이요 다이아모자에 호흡수리가 붙어있어 아 그래요 뭔지 알지 이거 그거를 아버님 그거를 새로운 왕관이라고 하고요 빙판 깔아 놓은 다음에 김연아 놀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어 드리플 액셀 드리플 액셀 아 팀 하자 팀이요 어디 계세요 나 지금 마인구 앞에 마인... 저기가 마인구 앞인데 불안치지마 내가 마인구 앞이야 어 너 운동장이잖아 네 저 운동장이요 일로와 뒤에 어디요 뒤에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fordi 아 아 나 죽메이 적어들 때가 개 짜증 나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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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도 나는 물량동이가 있죠? 아 개 짜증나네. 아! 중룡이 적어들때마다 개 짜증나! 왜 개 짜증난지 알아? 이 새끼 존나게 부딪혔다니까? 뭐야 이거? 게리야 게리 능력 뭐야? 게리 능력 뭐야? 저요? 어. 저 오늘 저 C랭크 걸려서 사람 죽인 능력이 아니에요. C랭크 걸렸다고? 네. C랭크? 네. 정신이네. 그래서 C예요. 어? 그래서 C예요. 그래서 C야 하잖아이? 너부리를 왜 잡고 죽는 거예요? 나도 이거. 아... 너 있잖아 빨리 꺼내봐. 아 그거니? 탈출한다! 아! 날라가자! 어 야 좋은 능력이야 그거. 게리야. 네. 그걸로 배드라 까지 땅을 뜯는 거야. 어때? 한 명 떨어뜨리네요? 그럼 한번 해보자. 어디로 할까? 음... 일단 어디가 좋을지부터 잘 선정해야 돼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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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뚫어봐. 해봐. 뚫었어요. 여기. 여기 여기 넣어봐. 밀어보죠. 나도 나도 같이. 응. 들어가? 오케이 오케이. 해녀놀이 할 거예요. 나도 같이. 어 여기 들어가라니까 그니까. 어딜요? 여기 지금 구멍. 시범 보여주세요. 여기. 여기. 들어왔잖아요. 병신아. 하지마. 하하하하하하. 미터가 날이야. 왜그래 왜그래. 하하하하하. multic곱 아 잔이너내든게 다 부졌어 이런 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? 개리 한 번 더 들어가자 어떻게 하는건데 나 알려줘 들어가시면 돼요 하는법으로 알려줘 너도 들어가는데 스카이 콩콩놀이에요 정신아 나 놓지 말라고 죽여 미안해 미안해. 잠깐만. 잠깐만. 아 우리 이러지 말자. 우리 이러지 맙시다. 이러지 맙시다. 님들 능력이 부니까 잠깐 걔네야. 야 나 좋은 것 떠올랐어. 걔네야 말로 하자. 우린 좋은 팀이 될 수 있어 야구님. 요즘 핫한 드라마 제목이 뭐지? 그별에서 온 그댄가? 그 별에서 온 그댄가? 어? 아니야 아니야. 별그대. 명대사. 먼지거리야 이거? 어? 아니해. 재미있는게 떠올랐어. 아 좋아. 비밀이 그다지 능력이 좀 반전이시네요. 왜 나 능력 좋잖아. 나 지금 홈런 아니야 홈런아. 아 그거 뭐지? 변해서 온 글에. 응 맞아. 지금 검색하고 있어. 몸에 힘이 빠질 거야. 조깅이 결코 그거 얘기하는 거죠? 어. 시청자들이 첫 주지 않을까요? 지금 시청자분들이 채팅을 못 쳐. 걸려나세요? 내가 네 매니저야. 개리야 우리 싸우자. 아버님. 응. 왜왜왜 배추야? 어디에요? 어? 나 지금 마인드. 마인드 어디쯤에 계세요? 싫어 왜. 왜 불러. 꺼져. 제가 싫어요? 너 싫어 꺼져. 저요? 어. 저요? 그냥. 캐리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? 캐리. 왜 그래요 저한테? 너 싫어. 핑맨 님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. 어? 핑맨. 어디 계세요? 어 어디 계세요? 핑맨. 에 그거 말고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뭐가? 아버님은 저랑 팀 하기로 했잖아요. 나 너랑 팀 안 할 건데? 뭐요? 뭐가 어쩌라고? 저랑 팀하고 하시잖아요. 그냥. 핑맨 어딨냐? 뭐 하고 있어? 아 씨부랄 세키. 이 세키. 이 세키. 아 개리야 그게 뭔지 알아? 너는 곧 호흡이 가빠지고 효과 마비될거고 결국 잠에 빠져들꺼야 걔리 통화막 나갔냐 삑맨아 죽었어 야 왜 내꺼 왜죽여 야 잠깐만 통화막 어디갔냐 쟤 삑맨 이 새끼 어디갔냐 야 이거 좋은데 양원님 막타쳤어요 야 아까 내 통화소리 안들었냐 아무마도 안들였는데요 나 씨브라 존나 열심히 해요 내가 방금 뭐한줄 알아 양원님 팀우네요 호흡이 가빠지고 혀가 마비될거고 결국 잠에 빠져들꺼야 했는데 니가 죽였어 타이밍이 좋네요 우리 팀합시다 이렇게 된거 아 나 이거 한번 봐봐야겠다 여기 S랭크 있을거 아니에요 여기 S랭크 있을거 아니에요 S랭크 있지 내가 S랭크야 A랭크에요 나 A랭크야 자기 랭크를 몰라요 이거 너블이꺼 뺏은거거든 그래요? 그럼 원래 능력은 더 좋나요? 좋아요? 원래 능력도 있지 원래 능력이 있으니가 너블이 능력을 뺏었을거 아냐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오늘 끝날 때 말했잖아 아 오늘 그냥 게임 이길거 같다 오늘 너무 좋아서 게임 이길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도 안해본거라 할게요 어? 제가 한번도 안해본거라 할게요 한번도 안해본거라 한다고? 네 아 맞다 자막좀 써야겠다 이 좋은 능력으로 자막을 써드릴게요 자 MS13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? 몰라요 쟤네 오늘 잘 죽잖아요 쟤네 왜 죽었냐? 모르셔잖아요 빠가인가? 네 악어린 죽을거 같으니까 제가 살려줄게요 달짜가 악어린 놀이거든요 계속 왜 자꾸 쟤네 나 소냐 자꾸 그냥 보내버릴게요 허공으로 야 너 그러다 죽어 아 한대 치면 저는 저거 그거잖아 절대 방어 절대 방어! 너와 나 이길 수 있어? 어... 잘하면? 아이아이 이러지 말자 아이 우리 좋은 팀이 돼야죠 이길 수 있다메 넌 금거리고 난 원거리야 금거리가 원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? 에이 지치기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아 잠깐만 아잇 너는 허가 마비가 될 거고 결국 잠에 빠지게 될거야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잡는다 잠깐만요 니가 줄곧먹던 수변제랑 같은 성분이라서 나중에 검출되도 그냥 니가 모은거라고 생각하겠지 빵 실례하십시다 저 이래봐야 홍일점이거든요 오늘 내가 오늘 이걸 해보고 싶었어 근데 딱 마침 독이 걸렸네 오늘 홍일점이란 말이에요 일로와 너 왜 이렇게 졸라빨라 나와 죽어 오지마 안죽어 이거 한번도 안해본거라 아버님 우리 한번도 안해본거라 합시다 아 씨브라 아버님 우리 한번도 안해본거라 하자구요 지금 내가 널 죽이면 굉장히 재밌을거 같애 그래서 나는 죽기싫어요 왜 그냥 뒤져 뒤지으면 편해 그런 마인드 좋은데요 죽으면 그냥 방송실 수 있어 어때 얘기해봅시다 대화를 해봅시다 우린 그거에요 문화의 뭐야 우린 그거에요 빨리 대화해봅시다 대화로 풉시다 우리는 시간이 많고 얘기는 많고 대화로 풉시다 아버님의 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P1로 만들어놓고 아 없어 에이 안대치면 죽어야 잠깐만 독 중첩되면 죽는단 말이야 잠깐만 그러지마 얘가 나 때려 P2판 잠깐만 뭘 얘가 때려 널 아이 지금 우리 지금 여기로 스나이퍼를 지금 보냈어 달짝하고 곧올거야 초대해볼까 자 네 아니 왜 그럽니까 야 이거 통하고 이상해 오늘 스카이프 미친놈아 야아악 야아악 아악 살고싶어? 살고싶어? 으아 뭐야 뭐야 살고싶어? 땅속으로 들어갔어 나 살고싶어? 살고싶어요 야 땅속으로 들어가면 리스폰으로 가져 걱정마 이 새끼 스마트 우밍 썼구만 우리 이런거 줍시다 뭐야 리스폰으로 갔어 그니까 왜 잠깐만요 우선은 숨어졌으니까 좋고요 어 오늘 한번도 안해본거 하겠다니까요 한번도 안해본거 해보겠다고? 너블이가 악원님한테 항상 하는거 있잖아요 어떤거 악원님 악원님 말 따르는거 어 그거 한번 해볼라구요 내 종이였지 네 그거 한번 저 종 해볼게요 오늘 종 해보겠다고? 입력이 좋으니까 이거 굉장히 쉬워 맞아요 님 시키는거 다 할게요 제가 응 일단 니 무기부터 버리면 돼 원해요? 어 드릴게요 어디에요 나 지금 마인고지 마인고이에 있는데 악원님은 항상 어디냐면 마인고라 하더라 어 진짜네 버려 자 그래 이거 이거라도 받지 뭐 어 이거 나름대로 좋으니까 좋아 어 해볼까요 제가 저거 빨리 땅 다시 채워놔 땅 채워놔 땅 채워놔 라니까 예예 아 그럼요 땅 채워놔 아 저거 저 새끼들 좀 죽여주시면 안돼요 아 제대? 네 중료리 초대해볼까? 야 근데 안 돼요? 스카이프가 업데이트 되더니 미쳤어 지금 그러니까 저 업데이트 안했는데 일부러 니가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그런거 같은데 어? 아닐걸요? 저는 원래 업데이트 돼 있었을걸요? 야 여기 막 투명물량 있는데 뭐야? 어 어 공격초대 뭐야 이거 이상해 잠깐만 일대일 통화 밖에 안되는거야? 야 너 너 너 너가 통화 끊어봐 네 여보세요? 통화 끊어서 통화 끊어서 통화 창이 없어요 야 통화 창이 없어졌어 어떻게 된거야 아니 미친 통화 창이 없어졌어 통화 창이 없는데요 저기요? 무전기에요 이거? 어떤 미친놈이 이걸 만드는겨 악원님 사실 악원님의 헤드셋의 요정입니다 아 헤드셋의 요정입니까? 평생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컴퓨터를 해야됩니다 아 죽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죽같다 항상 옆에서 속삭일게요 아 항상 속삭이겠다고?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야 빨리 나가봐 너랑 통화하기 싫어 이제 중명아 악원님 목소리 들려? 야 방법이 하나 있어 나도 중명님한테 전화를 거는거야 그렇지 야 악원님한테 전화해 어 중명아 어 중명아 어거님 어거님 야 너 비밀 목소리 안들려? 악원님 스카이프 심각한게요 저는 너구리랑 통화를 안하고 너구리가 나한테 전화를 거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? 네 이거 뭐지? 스카이프 업데이트를 안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쳐지고 있는거야 됐다 스카이프 업데이트 됐어요 악원님 무슨 소리에요 아 스카이프 업데이트 됐어? 핑맨이 안했어 그렇구만 그렇다면 통화를 할 수가 없겠군 아버님 핑맨이를 제거하자 어? 제가 지금 너구리하고 어 나랑 지금 아우키지어 어 너구리 살아있냐? 네 그 능력 내가 준거야 아 그래요? 그러면 아버님은 어차피 그래봤자 안돼요 아버님 왠줄 알아요? 저는 용암이고 쟤는 물 어쩌라고 나도 물이 있어 아버님 개깝추시네요 진짜 개깝춘다고? 네 나 양동이 졸라 많아 왜그래 양동이 졸라 많으면 뭐해요 아버님 저는 용암이 있는데 응? 아아 물양동이가 물양동이가 졸라 많다니까 용암양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잘못했어 아 씨부라해 아 야 죽을 뻔했어 레알 하하하하 야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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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했다 와 야 죽어야죠 아버님 와 진짜 아버님 어디야 어디야 뭐야 내가 능력이 참 많아 물에 벌써부터 많죠? 어디있지? 니 용암 없애면 돼 제 용암을요? 어 아 그러면 제가 불꽃으로 죽여드리겠습니다 어? 파이어 개소리질 아 그래요? 아니 개소리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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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개소리질 뭐야 없어졌어 니가 날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니? 당연한거 아니에요? 나 찾아봐 그러면 어 잠깐만 잠깐만 너 만나면 바로 죽인다 픽매칼모님 픽매칼모님 여보세요 야 너브라 어 아버님이 우리랑 싸우자는데 우린 동맹을 싸우자고 하신겁니까? 아버님 미신 그러니까 니한테 초반에 핑크 아 아 아 우리 아버지 우리팀을 건드려 불 내 물은 아주 강력하지 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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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일 수 있는게 없어 넌 지금 혀가 마비될거야 하하 잠깐만 틱틱거려 결국 잠에 빠져들겠지 내가 물 내가 물을 써줄게 물 오케이 접어야겠구만 아버님 동맹이 없는 한 랜덤 무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님 불과 물의 조합이에요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아유 아버님 혼자 뭐 아 아 넌 지금 취하는게 아니고 잠에 빠져들거야 중룡아 이거 왜 이렇게 해서 개쓰레기 잘하는데? 네? 어 개좋아 둘에 맞더니 세칸이 남더라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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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게 원래 내 눈속이였어 중룡아 자 새끼야 왜 저걸 죽으니까 하하 하하 좋아 야 나도 내가 이해가 안돼 하하 하하 자 2 1번은 잠깐 동안 투명상태가 됩니다 10초 만화 되는거죠 아버님은 지금 투명상태구만 아 저 팀은 너무 센데 저거 뭐 독침 너 저걸 진짜 왜 버려지 나 이해가 안되네 니가 멍청이라서 그래 인마 일부러 두칸누나가 구라친건가 아버님이 구라친거지 당연히 멍청하네 록스할거야 걱정하지마 록스하면 돼 중룡아 우리는 하나야 아 뒤뒤뒤뒤뒤뒤 Drs 인어 공주 조합 아... 저 새끼네. 개 자식들. 야 근데 독은 물에 안 끊겨. 뭔 개소리로 하는 거야 너네. 무슨 소리야. 물은 뭐든지 씻어낼 수 있어요. 독도 씻어낼 수 있다고요. 아 씨브라 졸라 세네. 지송. 도망가야지. 역시 락원님. 다른 애 잡고 와야겠다. 왜 너네들 밖에 없냐. 다른 애들 없냐. 다른 애들 만들기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머사는 투명으로 까서 까부다가 죽었어요. 그래 수고. 오케이. 자. 만드기님. 제가 지금부터 만드기님한테 큰 제안을 할 거예요. 만드기는 저랑 팀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? 아 팀을 할 의사에 있죠. 네. 저랑 팀을 하시면 엄청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아 좋죠. 그럼 저는. 저야 좋죠. 뭐. 당연한 걸 가지고. 지금 어디 계세요? 저 마인고 옆에 있습니다. 혹시 만드기님 능력이 뭐죠? 저의 능력이요? 오늘은 당당하게 다이아 블럭을 쓰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. 다이아 블럭을 쓰고 다닐 수 있다뇨? S등급이라는 거죠. S등급. S등급이라고요? 예. S등급 걸렸어요? 예. S등급 걸렸죠. 어쨌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네. 에이. 사람을 죽일 수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되죠. 지금 잠깐만요. 어디에 계시죠? 지금 중력이하고 너구리가 팀을 먹었거든요. 네. 님은 어디에 계시죠? 저는 어... 저 능력 뭐죠? 님이 뭔데요? 저요? 아 저는 때리는 능력입니다. 때리는 능력? 예. 간단하게 때리는 능력. 아 그래? 예. 어디에 있지? 뭐야 여기 다 화염이야? 그니까 그거 위험하다니까 애들. 팀을 먹어야 돼. 지금 2대2 팀을 먹어가지고 중력이를 죽이자. 중력이는 지금 너무 강력해졌어. 저 화염구가 정말로 아프거든. 너무 따끔따끔 아파가지고 혼자 못 죽일 것 같아가지고 너랑 팀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야. 근데 악어님이 팀워에다가 폭탄시키 가지고 갖고 있지 않아요? 어. 제가 뒤에서 봤는데? 야 뒤로와 뒤로와 너 왜 중력이가 너 때리는데?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핑맨님이에요. 저 핑맨이라고? 네. 너 지금 마인고 앞에 있지 않아? 네 마인고 앞에 있어요. 하나도 안 맞았어요. 아 지금 중력이가 너 때리고 있잖아. 하나도 안 맞았는데? 아 뜨거워. 아 부지하지 않는거? 야 빨리 마인고로 들어와. 알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아무도. 니 능력이 뭐지? 왜요? 여기서 여기서 너랑 나랑 얘기를 좀 하자. 언니 개인적으로 저랑 팀을 할 이유가 없는 팀일텐데. 이렇게 먼저 팀 하자고. 어? 팀이 필요해서 그렇지. 아 팀이 필요해서요? 그래. 아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. 이쪽으로만 여기서 대화하자 그냥. 아 여기서요? 너 여기서 대화하자고? 네 안으로 들어가면 좋죠. 여기만 뚫어놓자. 혹시 나는 상황에 대비해. 혹시 나는 상황에 올 일이 없죠 아버님. 아니 애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. 아아. 먼저 뚫어놓자 하는거죠. 어. 만등이 너 능력이 뭐죠? 저요? 어 능력이. 어. 아 책을 지금 잊어버렸네. 책을 잃어버렸다. 네. 능력이 뭐죠? 거무줄을 왜 들고 계시는거죠? 아 이거는 이제 머사가. 아 머사 거예요? 예. 아 그거 뭐예요? 소드마스에요 혹시? 아 근데 왜 왜 갑자기 다가와요 니? 아이 잠깐만. 아이 뭐예요. 아이 왜요. 나 갑자기. 나 왜 겁치냐구요. 아이 이거. 책이 안보여서. 이게 말을 못해주겠네 아버님한테. 책을 빨리 보여달라고요. 어디갔어요. 책이. 책이. 책이 지금 다짜리같아있거든요. 네. 네. 한 대만 주면 죽는거 아니야 사람? 네. 한 대만 주면 누구든지 사람 한 방에 죽습니다. 아. 아 그거에요? 한 대에 때리고 없어지는 칼? 네. 그러니까 저를. 지금 저는. 마지막까지만 살아남으면 저는 이겨요. 저 여기요. 아 이런거 주시는겁니까? 네. 아 이런거 좋죠 아버님. 나의 사랑. 너의 사랑. 만드기. 예. 만드기 사랑해요. 아 그럼 지금. 죽일 사람이 누가 있죠? 자. 검 보여주세요 한번. 이 검으로 말할거 같으면. 여러분들 한 대를 때릴때. 무조건 사람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. 다이아. 갑바가 세트로 가지고 있던 머던. 일단 한 대 때리면 무기가 없어집니다. 데미지가 정확히. 구구구구라고 적혀있네요. 엔더고. 누가 뭐 했나보네. 오케이 됐다. 이건 분명 수농 능력을 가진 새끼가 있을거야. 아닌데. 없잖아. 이게 왜 튕겼지? 튕길 이유가 없는데. 수농 능력 가진 사람 없지 않아? 수농 능력 가진 사람이 오늘은 없죠. 지금. 중력. 아 저거 화염 때문에 튕겼어. 화염. 아 중력이 화염구. 너블이 지금. 해령.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. 그리고 나는 티모. 거의 티모면. 다 잡을거 같은데 그래도. 아 그 화염군 저거 졸라 아파. 두 대 맞으면. 다섯 판 달아있어. 두 대 맞으면 난 이미 죽어있다 야. 그래서 조심해야돼. 그 뭐냐. 어. 지금. 핑맨 살아있냐? 핑맨 살아있죠. 핑맨이가 밀치기 거미야. 야구 봤다. 야구방망이. 핑맨님도 한번 부르죠. 핑맨님 밀치기 거미면 좋지 않나요? 아 그래. 아. 핑맨이한테 능력을 숨겨. 아 네. 저는 이제 숨길거에요. 내가 예상하기에는. 얘 죽이져라고 할거 같애. 악어님 얘 죽이져. 그러면 너가 그때. 핑맨 죽여. 아. 예상했던거다 하면서 죽여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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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핑맨님은. 아 다시 통화 끊어 이거. 네. 좋아. 잠깐만. 통화 안받는데? 아 아. proven why isn't that beautiful. 검정 belted, ste' Such one? 스포츠ki. 털럴좋. 리얼? 세 킬롱. sessions. quuffko half.